투기의 황태자, 친해스테이! 아니 오늘... 기가 막힙니다. 전 뭔가 좀 앤티크하고... 쓰리피스. 쓰리피스, 쓰리피스 좋아하지. 그리고 점점 비주얼이 굉장히 수려해집니다. 아, 이상하게 요즘 얼굴에 성심이... 얼굴에 성심이... 진해스테이! 우연히 안 합니다. 오늘 손꼽을 안 챙겼어요? 오늘 일부러 손꼽을 안 챙겼어요. 자신이 있어서... 아, 기레소! 오늘 그러면 희망하는 순서는 몇 번 정도... 왜냐하면 2021년 최초 올킬자예요. 아, 맞아요. 일본으로 나와서 올킬이었어요, 다. 올킬이었어요, 다. 저는 순서 6팀이니까... 다섯 번째는 좀 너무 심했고... 한 네 번째 나와서 두 팀은 이기야. 아, 좋네. 굉장히 아네. 완벽히 적응했어요. 확실해. 완벽히 적응했어요. 다섯 번째 나와서 이기도 찝찝하고... 그렇지. 쥐도 찝찝하고... 그래서 네 번째 나와서 두 팀만 이기면... 아니 근데 아까 그 트로피 욕심이 없다던... 최정환 씨가 진해성 씨 올킬 소식에... 어? 올킬? 언제? 일본으로 나와서 올킬이었어요, 다. 아, 일본으로 올킬? 네. 아, 언제요? 기회상 씨가. 네. 옥심생이가 따로 있었네요. 아우, 깜짝 놀랐어요. 여기 구석구석 다 있어요. 다 있어요. 빨리 집에 와서 오늘 다시 보기를 해봐야겠어요. 어떻게 했어요, 올킬? 올킬은 굉장히 어려워요. 올킬이 어려워요. 하지만 오늘의 웃음 욕심은... 그런데 갑자기 좀 마음이 달라졌어요. 이게 달라지는... 올킬했던 분을... 올킬했던 분을 우리가 쓸 때 또 성취감이 있을 것 같아요. 아, 아, 아... 여러분들은 선택한 겨울과 우울이! 감사합니다.